네, 질문하겠습니다. 저의 사주는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건 골고루 있는데 물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이름 지을 때도 좀 물이 들어간 이름이 좋다고 해서 그래서 이름도 한강이라는 이름이 저에게 지어졌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은 어쨌든 나의 사주 팔자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.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. 그 말씀에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.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. 마음은 이리저리 움직이잖아요. 보이지도 않고 이 녀석을 묶어두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, 마음은. 그래서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. 마음이 알아서 조화롭게 굴러가게. 이거를 운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잔머리가 날랐다 이런 말 많이 하죠. 좌뇌의 추리 영역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. 그런데 한강님은 이왕 트로트계에 들어섰잖아요. 그리고 슈퍼스타의 반렬에 오르고 싶잖아요. 그렇게 될 거지만. 그러려면 추리 영역보다는 운의 직관의 영역이 훨씬 뛰어나야 됩니다. 운의는 직관의 영역이에요. 상상력과 창의력이 굉장히 풍부해야 됩니다. 그러려면 진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강님이 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물이 넘쳐도 안 됩니다. 물이 넘치면 어떻게 되죠? 홍수. 홍수 나죠. 그럼 홍수 치우고 난 뒤에 물이 빠지고 나면 그 바닥이 어떻게 해요? 축축하죠. 그럼 곰팡이 피잖아요. 축축하면 아프죠. 그게 우울증이에요. 칙칙하고 우울하고 아픈 것. 그리고 우울증 환자는 아무리 개그 콘서트 앞에서 웃겨도 안 웃습니다. 우울한 데 빠져버렸기 때문에. 그래서 우울하게 빠졌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. 우울한 게 눈을 떠도 우울한 거예요. 그런데 우울한 거에 빛을 붙여줘보면 수분이 말라버리잖아요. 곰팡이가. 그래서 사주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. 어떻게 대성할 수 있습니까? 제가 물자리가 부족해서 물자리를 대준 건데 이름도. 이렇게 했죠. 그 물이 황토물인지 빗물인지 오염된 탁수인지 이것만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움만 가지시면 돼요. 그러려면 운해의 직관의 영역을 훨씬 더 개발하는 것 진짜로 내 안에 신이 미친듯이 노는 사람이 되죠. 신명나게 밝을 명자예요. 신이 밝게 놀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아티스트들의 몫이에요. 역할이고. 저는 한강님이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정말로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믿어심지 않습니다. 이미 이 길에 들어섰고 신명나게 놀 준비. 그 신명나게 노는 건 잘 놀자. 자기 알맹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툭툭툭 쎅쎅 귤알 터지듯이 많은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끝없이 끝없이 이 바닥에 서 있어야 됩니다. 노력하고 한강님의 열정으로 두드리고. 그래서 Yes, I can. We can. 나는 반드시 할 수 있고 우리 전체는 할 수 있다. 여기에 한강님의 에너지를 빌려주셔야 돼요. 한강님은 이미 이 바닥에 들어섰어요. 따로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. 단지 신명나게 놀 줄 아는 거예요. 신나게. 감사합니다. 신명나게 놀아보겠습니다. 멋있어. 신명나게.